. 폴킴이 누구길래? 유년 시절 해외 유학부터 오디션 프로그램 학연까지 언급한 사연. 폴킴은 MBC 표준 FM 이운석, 최희의 좋은 주말에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다. 폴킴은 유년 시절을 해외에서 보냈음을 알리며 과거 단기 어학 연수가 유행이던 시절 부모님의 권위로 뉴질랜드로 떠났고 예상보다 더 머물렀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고 군복무를 위해 휴학을 하고 입대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군대 생활을 해 적응이 어려워 일기를 썼다. 신개념이란 별명으로 불렸다고 말했다. 당시 그에게 위로된 것은 일기와 가수 이소라의 앨범이었다. 이후 그는 가수의 꿈을 키웠다. 그는 웬만한 이름이 알려진 오디션 프로그램은 대부분 출연했다. 하지만 통편집되거나 빨리 떨어지거나 했다. 젊은 기억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리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폴 김은지 난 2014년 첫 싱글 커피 한 잔 할레외로 데뷔했다. 구 увидеть 엔살렛 감사합니다.